발명가에 두고 발명가에 두고 자 요쪽 라인 싹 잡았네 오케이 로크리스 요새 국고의 교단원에 대한 단서가 있습니다 로크리스 요새? 로크리스가 또 어딜까요? 로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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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 아잇 왜 로똥 로크리스 로크 로크리스 로그라 진행렬 이제 95% 넘었을걸? 96%정도? 48대기 다마스트로? 지도자가 저기 있는데 지도자가 문제가 아니다 국고를 털어야 된다 국고 털면은 이제 돈 좀 나오던데요? 이게 레벨 올라가면서 돈이 같이 합산돼서 올라가나봐 쩌랩 때 국고 털면은 천 얼마 밖에 안줬는데 50락 다 됐어 터니깐 5,000원, 6,000원씩 주더라구요 스테르크 세스 요새 우리나라 문을 놓고 except 세스 요새 큰일인 5,000원 5,000원 1,000원 5,000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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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야 미안하다잉 하필이면 니가 굳고 있는데 있네 굳고 감시가 너무 어슬한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얼마 들어왔어요? 공평한 스킬렉스 오우 스파르타 전사셋 이거 전사셋에서 좋아요 스파르타셋 어딨니? 여기 있네 4,600원 4,600원 바로가자 조단엔딩이 코앞이다 3,600원 5,700원 4,600원 보라템이 더 좋지 근데 그 각인 옵션이 다 똑같이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사냥꾼 스탯은 아르테미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갈아버지 혼자 있나본데 저격 한방이면 끝나겠는데 아 혼자 있네 진짜 어서 쏘는 지도 모르고 죽었으니까 전사능력계 15% 자 이놈은 어딨죠? 흑요석 섬이 약화 상태가 되면 소커스가 해상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흑요석 섬? 흑요석 섬이 어디지? 흑요석 섬 흑요석 섬 흑요석 섬 흑여석섬의 전장이라고 되어있네요 잠깐 좀 질렀다 간만에 또 해전인가 아버지 안죽었는데 아버지 저기 그거예요 저 제 부하예요 제 배에서 일하고 있는데 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가족 해적 땅이잖아 이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68 따사 아 저것도 살까? 보라색 어? 뭐야? 볼때마다 바뀌네? 볼때마다 바뀌어 올 때마다 바뀌어 가끔 다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 장난하나 헤미스와 함께 하세요 가죽을 지금 많이 사야되는데 가죽이 많이 필요해요 조심해 여기 가죽이 많이 필요해요 시간마다 바뀐다고? 지금 시간이 바뀔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바뀔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바뀔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호출 가자 여기 다 있어요 이비 어? 아버지하고 어디갔지? 아 이제 기어 나오네 아 얘 아닌데? 너 왜 아픈 척해 뭐야? 어? 어 여깄네 여깄네 아버지하고 데이모스하고 여깄잖아요 아 이거 어디서 뺑기를 출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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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일한 걸 띄우, 그럼 그럼 띄우. 지금 치와는... 진짜 길다. 그럼 이 멜로스 섬에도 뷰포인트 한 개 정도는 있겠지? 저기 신전 저기가 뷰포인트일 것 같은데 느낌이 여기 섬은 아닌 것 같고 아 퀘 자체가 있네 이 신전일 것 같아 뷰포인트가 멜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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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스의 놀이터 여기에 하데스와일이 있다고? 진짜? 그래 뭐래 제가 차 한번 찾아볼게요 아 여기도 하나 있다 승리자 갑 소집 일단 대장관도 있고 패배자 을섬도 있다고? 승리자 갑? 뭐야 그게 표정깐 등겼다 가자 가죽 좋아요 가죽 많이 필요하지 나무도 다 사고 아 이걸 하나씩 이렇게 스크롤을 올려야 된다니 진짜 키보드로 해도 이렇게 하는 거냐? 하데스와일이 신전에 있다고? 아까 거기? 정말? 왼쪽으로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글쎄 안 해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재고 들어왔나 봐 여기로 아이씨 안됐네 신전의 보물상자 정말? 백수 거신전 백수 거신전 백수 거신전 백수 거신전 백수 거신전 백수 거신전 경쟁은 아주 죽음 최초 로얄이네 그냥 위험한 일은 쟤 먹고사는 사람이여 아이씨 아이씨 백수 거신전 백수 거신전 제 아름다운 백수 거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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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워우 상금 또한 어마어마하지 한 2천원 되나보네 저 사람을 생각하는 건 그럼 그들이 만나는 거신전 그리고 몇 개의 말 잠시 정말. 저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잘 안전하게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잘 알지? 당신이 누군가가가 좀 전에 만났다. 다른 훌륭한 경쟁자. 가족의 동생이, 아마? 당신은 리모스의 뜻이야? 그러면 이 경쟁은 이 경쟁이 되었다고 말한다. 당연히, 저는 그는 말하지 못한다. 역시 그 교단의 후원이었구만. 백수 거신. 백수 거신. 알겠어. 저는 싸우고 싸우고 싶어요 네네, 네네 팡키팡키크 팡키팡키크 그 그리고 당신은 훌륭한 트레이닝 파트너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정말 정말 우리의 가장 높은 경쟁자들이 트레이닝 콤바니언 록사나 록사나 이드리아 알겠어요 제가 준비할 수 있어요 너의 트레이닝을 아직 끝냈어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 파트너가 데려와야 되나 하지만 그 요청을 할 수 있을지 준비가 끝나면 다시 가고 그랬어요 존나 비싸네 4,500원 록사나 록사나 훈련하래잖아 어두워 어두워 신전에 있다고 하대스왈이? 정말이지 나 믿고 갈거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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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전 안에 없어 윤기 흥 여기 태어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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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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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새라고? 참 하아 장난하나 당신이 록사나여 히드리아 섬이 어디야? 여기 말하는 건가 히드리아 섬? 북쪽에 히드리아 섬 아 여기? 아 진짜 히드리아 섬 히드리아 섬의 신전 아니냐고 아냐아냐 아냐아냐 절대 그럴리 없어 요새에 있겠지 요새에 아 교단원 잡으려고 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쾌가 있네 아이 진짜 젠장하 이 록사나를 만나는 쾌를 해야 되는 거 아냐 또 구멍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전철템 위치는 가기를 보면 스킨츠들이 다 나와있습니다 예에에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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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죠? 어? 뭐 뻔쩍뻔쩍한데? 뭐 뻔쩍뻔쩍한데? 뭐 뻔쩍 뭐 뻔쩍 여기서 록사나를 어떻게 찾아 이 조그맣만의 대장간도 있네 아이씨 뭐야 여기가 높은 동네에 여기가 높은 동네에 저한테 궁금해 혹시 궁금해? 안 돼 이거 거꾸로 해도 400개 안 돼요 이거 하나씩 다 해야돼 겁나 많이 판다 여기 이거 끝까지 올려면 뒤졌다 이거 와 이거를 일괄구매를 안해놨지 아 정말 하나씩 해야 된다니까 천 개 살려면 뒤지겠네 아주 이는 촌동력에서 이렇게 많이 판대 아 힘들어 록산아 어딨어 록산아가 집 밖에서 훈련한다 어디 가자 애들 따라가자 이것은 록산아의 기업이야 그는 100개의 헬스에 맞춰야 돼 뭐? 그녀는 전체 훈련을 못해 그는 시스템을 못해 록산아가 내 딸을 죽였지만 그는 내 딸을 죽였다 록산아가 내 딸을 죽였다 록산아가 내 딸을 죽였다 아 진짜 적인가봐 이는 록산아가 내 딸을 죽였다 이는 록산아가 내 딸을 죽였어 그럼 당신의 록산아이! 내가 100개의 공룡에 이뤄야 할게 내가 정말енاؤ야 할게 내가 профессIONasto 진짜 전사 투숙 어신전, 내가 그 전사여 죽이는 게 제 전문이오 지금까지 2200명 죽였소 붙어봅시다 방패부터 뺏어 주지 방패부터 뺏어 주지 내가 화를 쓰면 끝나 내가 화를 쓰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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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로 다 뺏어 아퍼 죽창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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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한방이 아프긴 아프다 칼 바꾼다 전사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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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어 32,000 어...괜찮은데 아이씨 어 어 33,000 아 아 진짜 이걸로 언제 죽이냐 아... 아이고 아 이런 실수를 하다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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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봐요 좋은 생각 있어요 빨로 잡았잖아 예? 빨로 잡았는데 왜? 아주 좋군요 이 시간은... 내가 뭘 말하지 못해 더 말하지 못해 이상하게 당신한테 내 모습이 뭐예요 아 진부해 다음 단계로 갑시다 하우스? 아... 몸의 훈련인가 하우스 제가 지금 그들한테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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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가기군 에에에에? 이기면 뭘 받는거죠? 이 온난할 manga는 어떨 거요? 혹시라도 wrestlestır? pain는 약으로 gum Palm 수업이 Labs 훈련하자 이 점은 100몇 합의 정리를 지켜줄 수 있어야 할까 내가 각자 오는 것, 그리고 너는 각자 오는 것 저 준비하자 네가 높낸 점에서 도전을 했고 네, 그는 다른 쪽에 도전을 했다 내가 말할 때, 마실 때 3... 2.. 1.. 시작! 쪼나 빨라 지금! 지금 안 돼! 내가 더 빠르게 생각할게 그냥 눈을 즐기고 어? 현상금 사냥꾼 왔어 내가 더 빠르게 해야지? 아 상대가 안 돼 아 정상에서 해변을 바라보며 녹사나가 이게 로맨스가 있네 계획이어서 계획 전부 다 카카오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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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겁나 커 아 아 아 아 아 많은 종교들이 죽을 수 있을지 싸움에 한참을 싸울 수 있을지 그리고 한 명은 죽을 수 있을지 지금 이곳에 이를 여기에서 살아가자 지금 이곳에 이를 어떻게 하시냐 만 껴 입었냐? 만 껴 입었냐? 싸울 때까지까지만. 이걸 힘들어하지 않으면 안 돼. 사베지에 싸우는 건가. 싸울 때까지는 쉽게 할 수 있겠지. 하지만 당신은 안 돼. 당신은 맞아. 안녕, 록사니아. 네, 알겠습니다. 돌아가자. 드디어 투수 거신전에 출전하는구만. 이제 경기장에서 살고 싶어. 너와 함께. 이러면 될 듯. 아까 용병이 하나 쫓아왔었는데 용병 잡아야 되는데 수능 1등급으로 빨리 올려야 수시로 편하게 가지. 참전할 준비가 됐소. 네, 알겠습니다. 록사나가 당신의 연습이 잘 됐다. 서울의 문구에 만나요. 바툴가 곧 시작됩니다. 빨리 가요. 아, 정말. 허약해서 참. 어, 내장비로 못사와요? 감사합니다, 트라키오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어, 내장비로 못사와요? 조용히 하세요. 아, 미스티오스에 와요. 시작합시다. 흠흠. 여기 다시 만나요. 100개의 싸움에 모여. 정말. 배틀로얄이야? 배틀로얄. 배틀로얄. 저기 있네. 록사나. 마지막 2개의 싸움에 모여. 특별한 배틀로얄. 하지만, 한 명이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 100개의 싸움에 시작하십시오. 그 놈이 기억나요? 여기, 배틀로얄. 당신의 성공을 지키고. 이제, 싸움!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 조금밖에 없어. 아니, 다 나한테 많아. 니끼리 싸워. 나는 구경하다가 마지막에 마무리하게. 루팅, 루팅. 생활이 끝났어. 이거 밖에 없어? 이거 50명도 안되는데? 오, 쉿. 야, 니들끼리 싸워 그래. 아, 왜 나만 쫓아와? 아하. 제일 만만해 보이니? 어? 어? 어허. 어허. 내가 만만해 보이지?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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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살 없다. 빡쳤어요! мал알uring신을 쥐으으으으으이iting. 아.\공 sin. 뭐야? 남은 경쟁자가 저렇게 많아? 어디야? 아 저기서도 서로 싸우고 있네 이랑자와 처벌 motive일arius 제가 바르입니다 제가 뒤적인 gracias 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 자자 아이씨 여기 전체가 무덴가보네 야 저것들.. 저거 뭐야 한 팀이요? 뭐야 한 팀이요? 나도 몰라요 뭐야 아니 왜 용병이 여길 와 아니 지금 나 지금 시합 중인데 어 어이없네 진짜 아니 용병이 왜 여기 난입을 해 어? 두 마리? 아니 용병이 왜 여기서 나와 아니 용병이 왜 이렇게 어이없네 어이없네 주기만 어이없네 신상지함을 미리 생긴 거야 이 막힘 속에 숨어 있는 저 동물이 아름다운 녹색의 배치구를 침범하려 해 침범하려 해 Manko 벱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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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쟨 누구야 아 나 화살이 없다 음 아 아 와 한 발 화살 한 발 맞았는데 아 너무 아프네 용병 하나 죽은 애가 어딨죠? 음 여긴가? 경쟁자 또 어딨어 배틀로얄이다 보니까 찾아 죽여야 돼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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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남았단 말이오 다 잡았어 이제 한명도 없어 누굴 잡아야하오 이 배틀로얄 이상한 배틀로얄이네 자기장이 필요해 저쪽에 위에 있는 요새인가? 이렇게 보니까 100명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잡은 수 보면 여기 요새 아닌데 여기서 잡았는데 아 저기 또 있다 저쪽에 100미터 앞에 저 위에 산요새 여기 한무덕이 또 있다 산 정상에 한문덕이 있네 여기다 카워드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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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끼 i 록사나의 시신은 못 봤어요 1등은 했지만 록사나의 상 남았을 것 같애 왠지 느낌이 마지막으로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맞습니다 조심해 카산드라, 조심해 말해 드라키오스, 록사나가? 살아있어? 마지막으로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 록사나 맞는 것 같애 아, 이런 어제 뜨거운 밤을 보냈는데 우리는 이 록사나의 볼케노에서 끝냈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화산섬에서 하네 화산섬에서 하네 천하제일 무슬대회도 아니고 이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weapon을 놓고 더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하네 록사나 록사나 하나의 경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죽어야지 록사나의 경쟁을 이길 수 있겠지 록사나 여러분의 모든 것을 꿈을 하셨을 때 거의 다 여기있어요 우리는 록사나의 경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록사나의 경쟁이 있겠습니까? 록사나의 경쟁은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없애라 저는 너무 가까워 충분해! 이 싸움은 이제 끝이 끝났습니다 아니 록사나 우리는 이 끝이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할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 그 진실하고 그 성능과 그 성능이 나와 함께 합시다 내 부관이 되시오 내 부관이 되시오 우리의 에이헨에 더 더 장려하네 내 앞으로 더 장려하나 내가 너에 있겠지 오오 끝날 때까진 끝난게 아냐 둘로? 록사나하고 난데? 록사나 혼자 다 죽이는데? 록사나하고 난데? 팝콘각이다 어 팝콘각이다 록사나 다잡았어 우와 방금 못쓴거야 오십 정해에요 지금 록사나 세상에 나도 한 대 때려줘야지 한 대 때려야지 또 한 대 때려야지 개빡치겠다 어 미안 아 드라키아스도 꼬시자 폭파라살로 폭파라살 만들어가지고 아 마취탄 마취탄으로 노동을 시켜야겠어 어? 안돼! 나의 차라리 나의 차라리 아 나의 차라리 나의 차라리에다 네 네 내가 우리 가을까지 가고 우리 가을까지가 어디에다 어디에다 그곳에다 우리 두 가지가 기다려야겠네 이제 이제 배에서도 심심하지 않겠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